이번 시간에는 스페인어의 관사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사하면 어하고 더하고 영어에서는 이렇게 보는데요. 더가 문제는 스페인어에서는 여러가지 형태로 바뀌고 어도 여러가지 형태로 바뀝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냥 성소에 따라서 우리가 배워본 대로 나누면 되는 거니까 제가 설명해 드릴 건 없고요. 여러분의 연습할 거리만 좀 있죠. 제가 설명드리려고 하는 것은 어는 부정관사, 더는 정관사라고 하는데요. 스페인어에서도 역시 똑같이 정관사와 부정관사를 구분하는 방법을 조금 알면 좋습니다. 그래서 정관사와 부정관사, 더와 어의 구분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그림을 보시죠. 이쪽에는 컵이 있고 이쪽에는 물이 있어요. 영어로 써놨습니다. 컵과 워터가 있는데요. 이게 컵이건 물이건 상관없이 말이죠. 명확한 그 컵, 그 물이면 다 덜을 써줍니다. 다시 말해서 더. 정관사의 조건은 뭐냐? 정으로 시작하는 것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정확한 거, 명확한 거, 정해져 있는 거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덜을 씁니다. 그럼 반대로 명확하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덜을 안 씁니다. 안 써. 그럼 어떻게 하느냐? 덜을 안 쓴다고요. 그냥. 어? 여기에 어가 있고 얘는 어도 없네요. 이 관계는요. 셀 수 있다, 없다의 관계예요. 그걸 제가 지금 설명드리려는 건 아니고 제가 설명드리려는 건 그냥 명확하면 덜을 쓰고 명확하지 않으면 덜을 안 쓴다. 자, 이 얘기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이시죠. 어떤 사물이든지 명확할 때는 정관사를 써라. 그렇지 않으면 쓰지 말아라. 이 얘기고요. 이 구분은 쓸 수 있는 거 없는 거의 구분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정관사, 부정관사, 무관사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봤습니다. 자, 똑같은 내용을 다른 각도에서 한 번 더 볼게요. 똑같은 내용입니다. 자, 보세요. 듣는 입장에서 뭐 얘기하는 거야? 하고 딱 명확히 알 수 있냐 없냐 물어보는 거예요. 알 수 있다면 말이죠. 덜을 쓰면 됩니다. 하지만 알 수 없다면 자, 하나를 더 물어봅니다. 야, 근데 그거 셀 수 있냐? 셀 수 있어? 물어봐서 셀 수 있으면 얼을 써주고요. 부정관사를 써주고요. 셀 수 없으면 무관사를 씁니다. 자, 그런데 이 규칙이 영어나 스페인어나 똑같이 적용된다는 거예요. 똑같이 뭐 얘기하는지 듣는 사람이 알아? 그러면 정관사를 쓰고요. 모르면 부정관사나 무관사 중에서 골라서 쓴다. 자, 이런 내용입니다. 자, 이 똑같은 얘기를 제가 제가 다른 관점에서 한 번 더 설명드릴게요. 제가 동그란 파이가 있는데 가운데를 싹 갈랐습니다. 뭘 기준으로 갈랐습니까? 듣는 사람이 알아, 몰라 로 갈랐죠. 그래서 명확해 하면요. 명확하면 덜을 쓰고요. 앞명확하면 뭐를 씁니까? 뭐를 쓸지 아직은 모르지. 왜? 셀 수 있냐를 한 번 더 물어봐서 부정관사와 무관사를 쓴다. 자, 이렇게 해서 정관사와 부정관사 그리고 무관사에 대한 개념을 완전히 여러분 이해하셨습니다. 주의사항이 있어요. 많은 분들이 관사하면 어, 선생님. 언지던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제로를 빼놓고는요. 제로관사. 무관사를 빼놓고는요. 구도가 완성되지 않죠. 큰 그림, 전체 그림을 볼 수 없죠. 그래서 제로를 빼놓고는요. 관사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는 자, 이렇게 이렇게 나누기만 하면 되는구나. 자, 이렇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